1, 2, 1, 2, 1 이 까라 좀! 참깨가 있으면 세상 살만나 후루룩 잡잡 부루룩 잡잡 상가리 참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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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나십니까? 오랜만에 상가 참깨 공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청자삼촌 잘 계신지에 한번 확인해볼까요? 들어오십시오 삼촌! 삼촌! 아이고 오랜만이네 이거 이거 주먹 이거 손 소독제 선물 고맙다 우리 남께를 다 손으로 씻어 나쁜 건 왜 뜨는 거야? 그냥 시켜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서 내가 같이 해 좀 줘 야 아이고 진짜 이거 야 야 야 야 야 오늘 일단 가자 야 박근혜 야 이걸 야 머리 터진다 자 이거 하기가 어렵지 처음 하면 다 그런 거야 그런데 딱 보면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삼촌 둘 다 어디 가? 삼촌 둘 다 자기네 집이 요즘은 모여 살지도 말라 하잖아 아 혼사람씩 당번제로? 응 코로나19하고 이 공장하고는 별개구나 아 그때 형 지금 형 그대로일까? 아니면 어떤 매출하고 줄어서 가? 매출 크게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맨날 그대로 아 삼촌 옛날 우리 여기 뮤직비디오 찍은 거 생각났지? 예 아이고 나고만 그거 어떤 해본 한 주의 반응들이 어디 가? 반응들이 좋지 어 재밌대 너무너무 오직대를 할 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거소거소 거소거소 거소가져 참깨 참깨 참깨가 있기에 세상 살 만나 하 둥행을 통통 먹을 수 있어 헐어누럭 짭짱 삼갈림 참깨 참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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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깨 맛좀 참깨로 만든 참기름 어디에 더 어둑, 너무 고소해 참기름, 참기름 맛좀 참기름 푸르륵 짭짭 푸르륵 짭짭, 참깨, 참기름 와! 요새도 가끔씩 생각나고 합니까? 그렇지 한 번 더 찍어 가만있지? 음, 그렇 그거 찍으면 좋지 완전 그때 막 상가리 홍보 한 번 없어 사먹는 사람들 하시는데 그거 아직 알려지지 모르는 사람은 용행 사먹으라는 행위네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즉석 거래해가지고 볶아가지고 참기름도 즉석 판매니까는 주문 들어오시면은 제가 빠가지고 직접 배달해줍니다 이디 전화번호 형 해줘 가만있지? 예 전화번호? 예 꽤 풀어줄 사람도 이 번호로 해주고 꽤 사고 싶은 사람도 이 번호로 오고 지름 뽑을 사람도 이걸로 오고 또 돈 빌려가고 싶은 사람도 이걸로 아직은 돈을 많이 그저 삼촌 나 오멍 선물을 하나 가져가셨니 이거 문제를 맞히면 드리는 선물이오다 내가 문제를 잘 내춤해 잘 날 잘 방 맞출서에 형 응 다 코로나19 간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나서 얼굴에 밀착이 되도록 손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꽉꽉꽉 눌러보는 것이 맞다면 오 아니다 하면 엑스 하나 둘 셋 엑스 엑스 뭐다 꽉꽉 눌리지 말고 아래으로 잘 맞았는가 잘 맞았는가 해서 만져야지 정답 아 역시 이야 이거 선물 집집 선물 고맙습니다 예 힘내랜 코로나19 잘 이겨내기엔 우리 마을 사람들한테 헌소리 같이 자 한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부터 아 살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아 이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살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잘 될 겁니다 박수 박수 전 무슨 대통령 연설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야 이거 힘내라 대한민국 열심히 살아보자 살아보자